참 이렇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대단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 이쁘죠? 그죠?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청량이동에 있는 명문 유치원, 사랑 유치원이고요. 중국어하고 영어가 능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재롱 자체를 하니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이동에 대한 강량이 있습니다. 청량이동에 대한 강량이 있습니다. 你想当什么呢,我想当飞行员 你想当什么呢,我想当花家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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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